이 노래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오랜만에 왕자님으로 변신을 해봤어요. 이런 레이산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살도 많이 빼서 마음에 들고 이번 앨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뜻이 뭐냐고요? 신분증이죠. 오 얼굴 사라지는데? 자 라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저켓 촬영 현장 귀하인들 렛츠 고! 안녕하세요. 저켓 촬영 현장에 도착했고요. 열심히 오늘도 임할 거고 오랜만에 돌아오는 미니앨범이기도 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까까머리가! 아무튼 대변신을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른 멤버들도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랭드라한테 찾아갈 테니 기대 많이 하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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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員 안녕하세요. 오늘의 몸으로 시작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외여행을 시작했고 우리 타로 서울에 비친 눈에 흐른 한빛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자켓 촬영이지 않습니까? 잘해서 아주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졸려운 상태인데 졸려운 이란 단어는 거지. 피곤한 상태인데 저는 그 피곤함을 깨기 위해 뭘 할 것 같아요? 맞혀봐요. 소리만 들어도 알겠지요? 너무 맛있다. 아 중요한 거. 제가 앨범 활동하면서 한 번 흑발 한 적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흑발을 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나 간식 좀 가려. 이거 하죠? 엄마 아빠 진짜 많이 사줬더니 이 빵 맞아요? 이거야, 이거야. 근데 어릴 때 먹던 맛이 안 난다. 많이 먹었다, 이거. 근데 저는 일단 잠깐 끊었다가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iss me baby all day. Kiss me baby yeah. 안녕하십니까. 거의 1년 만에 탈색하고 염색한 별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의상을 한 번 또 소개 드리자면 브라운 자켓에 이렇게 약간 치마 바지 느낌입니다. 방금 개인 컷 처음으로 찍고 끝냈는데 진짜 어렵다고 그래도 이제 찍어봤으니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형 끝났잖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저 먼저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면 기사가 올라갑니다. 원약. 원약 K-State MC. 너무 좋아하는데? 정신 차리고 자켓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형, 이건 머리색이 진짜 제일 잡혀요. 그래? 고급질이 잘생겨졌어. 꽃보다 남짓이 구준프 느낌으로 잘생겼었다면 이제 재벌증만 만나야 될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초등학생이 앉아있네요 또. 안녕하세요. 두 시간 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사가 올라가요. 진짜요? 어떤 기사인 줄 아세요? 혁이 MC 되는 누구? 오! 똑똑한데요? 야, 우리 혁이가 첫 MC인가요? 아니, MC 선배 씨잖아요. 네. 우리 보니로서 조언을 하셨는데 우리 혁이 조언을 하셨는지 걱정이 안 됩니다. 별이 형! 어? 우리 MC 기사가 나와요? 아, 진짜?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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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이번에 정말 잠재할 시간이 없이 아프게 컴백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지? 이게 약간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오히려 좀 섹시하게 나오고 얼굴도 좀 마르게 나오고 해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 다들 얼굴이 다른 사람들인데? 오, 다들 얼굴이 다른 사람들인데? 다시 혁이 듣다, 혁이 돌아왔다. 혁이 돌아왔다. 혁이 돌아왔다. 여기 아이덴티피케이션 만들기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멤버들이 유닛을 찍고 있습니다. 오, 분위기 좋은데? 조명이 되게 예쁘다. 자 이제 멈추고 누구땐 이거 채리지 찍어놔야겠다 아 그니까요 찍어야지 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 떴어어이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피아노 보여드릴게요 형이 뭘 알아? 형은 칠 줄은 알아? 칠 줄 알겠지? 칠 줄 알겠지? 나와봐 나와봐 왜 이렇게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연습한 곡이 있었는데 주영이 어차피 맨날 똑같은 거 치잖아 아니야 아니야 새로 연습한 곡이 있어 어? 부력이다 있었는데 왜 그거 있더라? TRIPPING 이라는 피아노란 건 말이죠 어떻게 지내요? 인트로였습니다 인트로였습니다 솔직히 말까 진짜 너무 좋네 치는가 좋을 거에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좀 맞추려고 더이상 못 버틸 수 있어요 꼭 자면 잘 맡을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이쁜 것 같고 얼굴 한번 봐봐 자 오늘 아니 아 왜 이렇게 질척거리 아 미치겠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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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척거리면 알겠어 아니 너무 좋아 우리 막내한테 줬어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못봤어요 머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게 약간 그런 느낌 알죠 옛날에 학생 때 딱 이런 머리였거든요 이거? 학생 때 딱 이 머리였어요 일단 아무튼 밥 먹고 올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첫 번째 짭짱 끝났거든요 이제 3개 남았어요 나머지 3개도 이쁘게 찍고 꼭 밥 맛있게 먹을게요 밥 맛있게 먹을게요 밥 맛있게 먹을게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제가 지금부터 혁이 행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좀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괜찮은 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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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다시 우리 엘링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이제 말리고 입기만 합니다 제가 라노 형 개인 캐스트 하는 걸 봤는데 아까랑 거의 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죠 저는 진짜 라노 형 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장을 와 진짜 이 머리가 진짜 잘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승엽이 형 보고 있나? 승엽이 형은 이제 없어 기장이 승엽이 형은 기장이 없어 기장이 없는 거야 기장이 없는 거야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외로운 밤 그대 지켜온 꿈들에 백걸음을 맞추고 이 길 넘어 빛을 데려가줘 숨없이 넘어져 상처가 다물지 않더라도 내 손을 잡아 우린 함께니까 두 개들 우리 나라 길의 마지막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단다 괜찮아 너와 함께라 이거 카메라에 빗방울까지 들어가면 진짜 완전 무디 있을 것 같고 비는 좀 맞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메인 포토라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이제 세 번째 착장까지 입었는데 다음 차례는 데님 이고요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켓 촬영하는지는 꿈에도 모르겠죠? 피곤하고 바쁘지만 우리 엘린들 생각 절대 놓치지 않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머리 예쁘신데요? 감사합니다 약간 겁먹은 것 같은데요? 힘드네요 인어가 없는 옷을 입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배고펴보기를 당장하고 있었는데 아 힘드네요 요즘 정말 힘드네요 요즘 정말 힘드네요 요즘 정말 힘드네요 잠이 제일 중요해요 잠이 중요해요 잠이 중요해요 많이 먹었다 이거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사실은 날 알고 싶어 그토록 원했던 지금인데 얼마나 지뤄내야 할까 널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면 어디 갈까? 어디 갈까? 가 가 네 살아있는 스태프를 보셨나요? 자 그렇다 자 박차 박차 이게 파주입니다 넌 나랑 같이 할 거구나 아 나를 고릴라야 고릴라는 이거야 하하하 ㅎㅎㅎㅎ! 더 높이 날아 홀라 Never slow down, never stop 마다 처치마 Tickdown 희미해지는 정신에 붙잡아 험공이 녹아내릴 때까지